아 아 뭐해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성입니다. 오늘은 무슨 이유로 카메라를 켰냐면요 민준이 몰래 여자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걸렸을 때 반응 볼 거예요 저기 옆방에 지금 민준이가 있어서 조용조용 해야 돼요 일단은 카메라부터 다 설치해 볼게요 안 보이게 해야겠죠 엄청난다 저 카메라 세팅하고 올게요 청양고추 남편이 도착해 볼게요 여긴 그 자세히 도착해 볼게요 도착해 볼게요 도착해 볼게요 도착해 볼게요 도착해 볼게요 도착해 볼게요 나 좀 놀아줘 나 한 말 좀 놀아줄게 한 말 좀 놀아줄게 무서운 거 아니야? 아 짜증나 왜 놀래키냐고 아 아파 미친놈아 왜 안 놀랬어? 응 나 놀아줘 아 나 얘 좀 보고 얘 방금 10분도 안 봤어 방금 놀아줘 나 안마 해줘 방금 해줬잖아 방금 시원해? 응 응 나 생일이 나 생일이 하러 갔나? 응 너 그거는 아파 응 야 너 설거지만 해 응 응 야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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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모 많이 숨겨 sunlight 쪼 발sized 문 잠겼어 기가 2 3 2 4 5 5 5 6 6 6 7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6 15 15 16 16 뭐해? 뭐해? 너 뭐.. 뭐.. 뭐 했어? 뭐가? 콘디 짜고 있었어 야 그런거 찍을일이 없는데 무슨 그런 콘디 짜 뭐 말하는거야? 아 빨리 뭐 봤어 아무것도 안했어 뭐했는데? 이거 하고 있었다니까 너 노트북 보고 있었잖아 그거 편집 그거 뭐? 그런거 특인적이면 너 뭘 편집을 해? 뭘? 아니 무슨 편집을 하고 있어 너 이상한 거 보고 있었잖아 아 뭐 봤어 빨리 말해봐 아 됐어 영화는 봐 응 나 지금 영업은 너는 야동 보고 너 지금 시위하는거야? 야곤 야동을 봐 야동 본적이 없는데 아 봤잖아 너 거짓말씨마 뭘 내가 야동을 봐 그거 한 번 보자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 나 뭐 봐야 될 거 있어 너 지금 뭐 안 봤다며 아 잠깐 나가있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잠깐 나가있어 아니 내가 그냥 볼 수 있는데 뭘 뭘 나가있어 아 잠깐 나가있어봐 뭐 아 빨리 아아 가만히 있어봐 아 기다려봐 아 잠깐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가만히 있어 그거 미안한데 나한테 없는 거거든 아 잠깐 가만히 있어봐 아 가만히 있어봐 나 힘들어 아 잠깐 나가있어봐 아니 아 뭐 봤는지 한번 보게 뭘 안하는 거 아니잖아 아 뭐라는 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빨리 가만히 있어 아 잠깐 나가있어봐 오바하지마 제발 아 잠깐 그러면은 뭐? 화났네 뭐야? 화났네 화났네 중간에 편집하고 있었거든 갑자기 뭐가 뜬거야 야 놀래가지고 그냥 나 그냥 뭐 자고 보다가 너가 딱 건들 때 내가 딱 나도 놀래가지고 야 편집하다가 근데 왜 쪼물딱 거리고 있어 뭘 쪼물딱 거려 바로 걷고만 아 그래 그럼 편집하다가 튀어나올 수 있어 봐봐 그래 왜 뭐 튀어나와서 말해봐 그래서 아무튼 뭐 떴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놀래가지고 근데 그거 그렇게 에어팟 키고 열심히 보고 있어? 아 에어팟은 그거잖아 편집하고 있었잖아 야 야 그래 이런 걸 내가 애초에 본 적이 없는데 이게 팝업이 왜 뜨냐고 그럼 너 말은 갑자기 편집을 하고 있었어 팝업이 떴어 너도 모래 갑자기 그 에어팟 끼는 걸 그냥 보고 그렇게 뭐 쫄깃쫄깃쫄깃 그러고 있었던 거야? 에어팟은 원래 끼고 있었고 이건 갑자기 떴어 아 그니까 떴는데 너 오래 봤잖아 이거 어떻게 그거를 알아? 나 문 열고 너 불렀는데 니가 그 무시하는 건지 뭔지 뭐 너 치기 전에 니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 뒤에서 이거를?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니 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뒤에서 보고 있어 내가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이거 보고 있냐? 너 뭔 생각 갖고 있었어? 아 빨리 말해봐 아 솔직하게 말하면 나 뭐 그냥 그래 기분 화나지 나 그냥 너 지금 화났잖아 너 자꾸 말도 안 해 소리하니까 무슨 편집하나 무슨 내 맥북이 정신 나갔다니 그거 왜 뜨냐고 그런 게 하여튼 너 보동몬에 열심히 가 나 왜 나 왜 왜 가 나 이거 영화 볼 거야 아 뭐해 아 아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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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 왜 너 왜 자꾸 말하는 거 거짓말이 썼지 나 계속 안 썼어 너 봤잖아 광고야 하트 했을 때 나 보고 싶었어 오랜만에 뭐? 근데 왜 거짓말이 졌어 너 두 번째잖아 많이 걸린 거? 어 아니 보는 건 상관없는데 니 너 자꾸 너 그런 거 볼 때마다 너 거짓말을 치고 너 튼단자마자 거짓말을 치는 게 너 튼단자니까 너는?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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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고싶어서 왔다며 아니 여자잖아 뭐 오랜만에 보고싶어서 봤겠지 미디어를 듣고싶을거 아니야 아니 안 듣고싶어 응 빨리 일어나 봐 아니 너 내가 얘기했지 너 보는건 상관없다고 너 자꾸 거짓말 치니까 너무 문제인거야 태어났어? 아니 너 본거 때문에 화난거 아니야 뽀뽀해봐라 어떻게만 뽀뽀해줄거야? 화났네 아니 너 자꾸 거짓말 치니까 먹었지 아니 봤으면 봤다면서 왜 자꾸 거짓말 치는거야 밀리밀해줄까? 응 응 응 응 응 응 표정이 왜그래? 어이 없어서 너가? 너 일부러다 야구 너 일부러다 너 일부러다 응 너 저번에도 오육 가졌어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내꺼 빠졌어 내꺼 빠졌어 컬이 뭐 따먹었나? 아 나 이런 야구 안 봐 원래 네 짠 표정이 왜 그래? 너 앉아봐 너 솔직히 말해 화났었어? 응 그러면? 화나다 말았어 아니 화났었어 아니 화났었어 너 거짓말 쳤었잖아 근데 몰카인데 너 아주 보고 싶은 거 보고 있었네 화났어? 응 어 민준이 몰카를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때? 겪어보니까? 행동으로 해도 돼? 아니 왜? 안돼 나 이렇게 안 하자 가자 방에 응 안녕